안녕하세요 종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억의 장소에 왔는데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매번 수영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줄고 가물어서 수량이 많지 않은데 어릴때 여기서 정말 수영을 많이 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바위 밑이 예전에는 제 가슴 정도 깊이까지 왔었습니다 이 바위 밑에 또 깊은 굴이 있구요 거기에 매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이번에 한번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떡밥하고 청지렁이 미끼로 한번 매기가 아직도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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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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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